하나 둘 셋 형 하나만 주세요 형 하나만 주세요 아 하나 넣어주세요 여기 피망 이거 파프리카 파프리카 너무 비싸다 얘들아 파프리카 사도 아 국 남아 놀아 아 맛있구나 좋아 심장 뚫려 98200원 나왔어 나머지는 98200원 사주시면 안 돼요? 사주시면 안 돼요? 딱 10주씩 줄 테니까 장기자랑을 한 번 딱 10주씩 줄 테니까 장기자랑을 한 번 어렸을 때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갈갈이라고 하세요 갈갈이라고 하세요 물을 드세요 여기서 오 오 아나 감사합니다 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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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필 한번 해보세요 어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벨어! 강천! 강천! 저는 태어나서 갈래찜 먹으려고 태어났어요 응? 저거 이제 싫어 칭찬 삐 뽀! 삐 뽀! 삐 뽀! 삐 뽀! 삐 뽀! 하하하하하